청주시 주요 제도 청년 창업농에게 농업보조사업 우선지원 혜택을 주고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제도가 시행됩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분야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용카드와 모바일 간편결제가 가능해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를 영문으로도 발급합니다. 문화제조창 C5층의 열린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 누구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독서, 음악 감상, 보드게임, 독서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열린도서관에서는 일반 단행본, 아동도서, 큰글자도서, 외국어 도서 등 22,630권과 음악 CD 자료, 보드게임 30종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부분에 낮은 서가에 비치된 천여권의 도서는 지역의 서점조합과 협동조합에서 흔쾌히 기증해 준 것으로 어린이들이 즐겁게 독서할 수 있습니다. 매주 주말 체험행사, 책읽어주기, 공연 등 아이들 프로그램, 도서 전시, 유명 작가 강연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열린도서관에서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주말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시가 1월 6일 현 시청사 부지 1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청주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는 2단계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단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5팀을 선정한 뒤 청주시에서 지명한 국외건축가 3팀과 함께 총 8팀이 2단계 설계 경쟁을 거쳐 최종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청사가 품격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동절기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 대책을 강화합니다. 또한 24시간 수도계량기 동파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 간선도로 66개 노선의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한파주의보 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 모자, 장갑을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는 계량기 앞 내부에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재료로 채워주시고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혹한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이 흐르도록 합시다. 특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주시의 미래를 만들어갈 시민참여소통플랫폼 청주시선의 시민패널을 모집합니다. 청주시선은 시민이 바라보는 눈길과 시민의 선택을 의미하며 온라인의 시정현안에 대한 의제를 일정기간 올려두고 시민패널들이 투표, 설문,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청주에 살고 있는 만 10년 전 14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패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민패널이 되면 참여실적에 따라 청주페이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시선으로 청주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가 2019년 청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과 간판을 선정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에는 비주거용 금상으로 옥산면 새로운 기억을 담는 공간, 주거용 금상으로 무늬면 예술인 마을 미술가의 집, 공공용 금상으로 문화동 충북연구원이, 아름다운 간판에는 대상으로 미국 간, 금상으로 소정 등이 선정됐습니다. 올해에도 아름다운 건축물과 간판 공모해 많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 생산의 5초, 사용의 5분, 분의 500년이 소요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주세요.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일회용 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종이 핸들 타월 대신 손수건을, 일회용 젓가락 대신 개인 젓가락을 사용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맙시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청주를 만듭니다. 맑고 푸른 청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쓰레기 제로도시 만들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 품 polic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